행전! 호구 올랐어요! 자 그러면 발방 시상식 진행부분 명예의 대상자는 신씨! 신씨! 슈가 형 5시간 잡아주세요 슈가 형 5시간 잡아주세요 슈가 형 5시간 잡아주세요 슈가 형 5시간 잡아줄게요 슈가 형 4시간 다aving 슈가 형 8시간 트랜을 재수 슈가 형 2시간이 꽤 선수 소고기의 임종 시상식 슈가 형 3시간이라 생각해났대 슈가 형 5시간이 꽤 탔는데 슈가 형 3시간이 꽤 탔어요 슈가 형 4시간 배경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슈가 형 3시간이 꽤 탔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